와,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딸하고 아침에 나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꽃시장에 다녀왔어요. 꽃시장의 아침 모습? 그게 보고 싶어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정말 짓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장미도 색깔별로 너무 아름답고. 꽃이도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 응, 다 다르르네. 그럼 매듭 사드릴까? 얼마예요? 네, 05초로요.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이름을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뭐예요. 다음번에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해바라기. 네,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보자기 같은 느낌의 이런 화병이 갖고 싶어서 짠짜잔 화병 언박싱 카드에서 대야라고 했죠? 응? 카드에서 대야라고 했죠? 응. 응. 응, 예뻐라. 예쁘다. 응. 오더행의 꼬치장 탐방기. 짠. 예쁜가요? 제가 지금부터 이 예쁜 화병에 구호자 되세요. 구호자 되세요. 구호자 되세요. yeah. 으 워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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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